과장님 나잇샷! 과장님 나잇샷! 빅살이 났는데 엄청 멀리 날아가 아니 지금 뭐 하는 겁니까, 예? 골프요 아, 과장님 처음인데 그냥? 너무 잘해 아, 근데 진짜 처음 치는 거야 과장님이 못하는 게 없습니다 아니, 이 사람을 이렇게 잡아두고 이, 이래도 되는 겁니까, 예? 그냥 받은 대로 돌려주는 건데? 응, 근데 하경 씨 신뢰가 너무 존맛게 신나는 노래 한 곡만 틀어봐요 네! 잠시만요 매달 27일 임정우 부장에게 송금했습니다 리베이터 명목으로 공식주인 것 외에 임 부장에게 따로 상납도 했습니다 어머, 아니 왜 엉뚱하게 나오지? 아니,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겁니까, 예? 몰라서 물어? 응? 아니, 저, 저도, 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럼 아예 보고회장에는 오질 말든가요? 내가 아주 그때만 생각하면 그냥 밥 먹다가도 경기를 해, 내가 그냥 제 사정 좀 봐주세요, 예?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? 아주 그냥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네 힘이 없다고? 힘없는 사람이 상납 받을 때나 해 먹을 때만 그렇게 힘이 생기나? 예전에 횡령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받은 적 있다면서요? 다행히 상무인 작은아버지 백으로 불려나가옹? 아, 이 인간 아주 근본이 안 되먹은 인간이네 장만아, 이 혹시 공을 말이야 이 뒤통수에 올려놓고 칠 수 있을까? 예, 가능합니다 아, 그래! 제가 한번 쳐 봐도 될까요? 해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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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봐 잠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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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! 저, 원하는 게 뭡니까, 예? 장부 한 번만 넘겨요, 딱 한 번만 아니, 그 넘겼다가는 아, 전 정말 죽습니다 여기서 죽으나, 여기서 죽으나 아니, 그는 내 살길을 열어주든지 장부 넘기고 한 달만 잠수 타 군산에 내가 도와줄 사람 소개해줄 테니까 내가 한 달 안에 이 일은 어떻게든 마무리 해볼게 빨리 예 안 해요? 과장님, 제가 한번 쳐 봐야겠습니다 아, 참, 왜 그래, 무섭게 그, 빨리 예 하라는데요? 이게, 한 번만 더 뒤통수 쳐 봐라 그때는 아주 그냥이야 아주 그냥 절대를 내버릴라니까? 응? 아, 절대는 냈다고요? 그, 가로, 세로 어떻게 저... 가로, 세로 다요 가로, 세로... 절단... 사지를 다 찢어... 진지하게 그래, 그렇지 음... 타이판 스펙... 타이판 스펙... 타이판 스펙... 뭐지? 타이판 스펙? 맞아요 분명히 같은 은행, 같은 계좌예요 그럼 티큐 택배 기자금이 이 계좌로 들어간 거 맞죠? 응, 이번엔 강아 씨가 아주 큰일을 해냈다 오늘 서한 장룡이 오는 날이라고 들었어요 구조조정 결과 보고받아요 그럼 거기서 그냥 확 까발려버리면 안 될까요? 그 중국 사람들 앞에서 다 까발린다고 우리한테 그 좋은 게 뭐지? 그럼 어쩌죠 그럼 원래 하려고 하셨던 것부터 바로잡는 건 어떨까요? 원래 하려고 했던 거야? 회생안?